이 신생아가 저예요. 어머, 갓 태어난 애가 그 어떡한 것 좀 보세요. 저 뒤에 누워있는 애가 난가? 내 최고의 전성기 유치원. 아, 이때 인기 많았었는데. 네가 우리 반에서 힘이 제일 셌잖아. 내 이름이 뭐였지? 네가 좋아했던 승헌이. 쟤는? 네가 따라다녔던 주영이. 그만해라. 짱어치의 재키가 왔나? 네가 고백했다가 대착했다고. 야, 반준호! 엄마! 승헌이, 나 좀 때려! 야, 내가 걔 안 좋아할 때 했지? 좋아했잖아! 안 좋아할 때 했잖아! 우린 14년 동안 같은 산부인과,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친구다. 너무 좋아! 아, 진짜! 야! 심지어 지금까지 같은 반, 같은 방송보다. 우린 남사친, 여사친이다. 카운트다운 중딩 로맨스. 남자, 사람, 친구. 14일전. ira, currency anytime. 아멘. 우리 sacrificed 그리움이 나tone spot 입니다. formula Bush aireels 해fik